안쪽에 들어있는 제형을 보면 스킨 펌핑 타입이고 에멀전 펌핑이니까 되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쓰시는 거고 떨어진 느낌을 1번 보면 스킨이 정말로 앰플 같은데 누가 봐도 어머 저 끈적이는 에센스 같다 이런게 아니라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해 보이죠 굉장히 묵직해요 스킨이라고 해서 물처럼 주르륵 흘러내리는 제형이 아니라 쫀쫀하게 잡아줍니다 그러면서도 끈적임 1 없이 이 시즌에 쓰시기 너무 좋게 피부 속으로 싹 흡수되는 느낌이 기가 막히거든요. 면세점에서 한 세트 한 세트 굉장히 고가의 돈을 지불하시고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완벽하게 더블 세트 1등 라인으로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스킨 로션까지 다 더블이고요 그리고 마무리 단계 쓰시는 영양크림도 다 더블입니다. 그래서 본품 듀에이지 1등 라인의 면세점 크림도 두 단지 가져가실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아이크림도 똑같은 라인으로 풀라인이 이렇게 더블더블로 맞춰지는 거죠. 심지어는 저희 수분 크림 그리고 저녁에 쓰신 영양크림 참존 크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가니까 골라서 쓰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눈가는 눈가 전용 아이크림에 맡기고 본품 크림은 넬리로 쓰고 주름 크림은 저녁 나이트로 쓰고 수분 크림은 메이크업하기 전에 오전에 느낌이 수분 덩어리에요. 완전 수분 촉촉하게. 그리고 크림 만들기 정말 잘 만들기를 유명한 회사가 참존이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이 안에 크림 종류가 빠지는 게 없어요. 컨트롤 크림들 가져가죠. 영양크림들 가져가죠. 주름 미백 내 피부에 고민의 해결을 다 해주는 그 기능성 크림은 다 들어가고 나이트 크림 들어가면서 내 피부에 정말 각질 관리까지 이 풀라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것도 완벽하게 더블로 다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요. 영양크림 더블이죠. 두 단지. 아이크림 두 개. 주름크림 두 개. 오전에 쓰시기 너무 좋은 수분 크림 미백 기능성이에요. 심지어 이것까지 두 잔지. 크림만 하더라도 오늘 완벽 더블 엄청난 구성과 지금 모이스 크림 가격 보이시죠. 5만 원짜리입니다. 한 단지에 5만 원이에요. 그리고 저희 수분 크림 나이트 크림 다 정품이니까 가격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. 심지어는 이 미드네이 크림. 이렇게 면세점에서 보시는 레드박스 아시죠. 이게 나왔어요. 드디어. 선물용으로 가정의 달 명절 되면 난리 나는 크림인데 안쪽에 딱 들어있는. 어머나 세상에. 진짜 고급스러운 바로 이 크림입니다. 근데 이게 무엇이 뭐길래. 참동 구입하시는 분들이 미드네이 크림 오늘 들어갑니까. 저희가 사실은 들어간 적이 없는 게 처음이에요. 홈 앤 쇼핑 가격이 워낙 좋잖아요. 그래서 이 크림이 사실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. 처음으로 들어갑니다. 진짜 너무너무 부드럽고. 가격 노출 불가. 진짜 촉촉한데 이런 탄력도 놓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크림은 쓰시게 되면 와 진짜 이런 얘기가 나오실 정도로. 그 정도로. 참존을? 참존을 쓰시지 않은 분들도 쓰면은 내가 그동안 썼던 크림들하고는 많이 다르다. 대표네요.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예요. 완전 쫀쫀하게 피부 안쪽부터 묵직하게 꽉 잡아주고 있는 역시나 면세점에서 똑같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격 공개 불가. 가격이 너무 비싸요. 수표 한 장이 훌쩍 넘는 가격. 그래서 노출을 하면 안 된대요. 그 고가의 크림까지 드립니다. 일명 회장님 크림이라고 해서. 이거 제가 뒷얘기를 들었더니 회장님들이 회장님이 지인분들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. 이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도 물론 좋게 만들겠지만 회장님으로서 내가 CEO야. 정말 나 잘 만들어. 이걸 보여주시려고 콜라겐, 비타민 정말 이런 좋은 성분들을 넣어서 나이트에만 사용을 해도 내가 하루 종일 피부가 좋아질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나이트 크림이에요. 이거를 오늘 한 단지를 받아가시는 겁니다. 가격을 아마 면세점 가서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정말 미드나잇 크림이 들어가면 이거 정말 구성화 가격이 말이 안 되는데. 맞아요. 이런 생각 하실 거라니까요. 스킨 로션부터 시작해서 각각 더블로 가니까 5월에 가정의 달입니다. 선물하실 분들 많으시죠? 홈앤 쇼핑에서 이제 방송 거의 안 한다 그랬어요. 종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구입해서 선물용까지 맞춰두시고 면세점 판매 동일 아이크림 영양크림까지 완벽하게 더블로 다갑니다.